가수 나훈아와 함께 트로트의 전설로 쌍벽을 이루는 인물이죠. 영원한 오빠 남진이 수많은 히트곡을 낸 안치행 작곡가와 손을 잡고 신곡 다 내타시오와 목포항 블루스를 발표했습니다. 다 내타시오는 남진이 처음 선보이는 테크노 사운드 곡으로 남탄만 하는 내로남불 세태를 풍자했고요. 목포항 블루스는 목포가 고향인 남진이 떠나간 연인을 그리워하는 감정을 담아 부른 블루스 장르 노래입니다. 이 두 곡 모두 최현애, 오동립, 윤수일의 사랑만은 않겠어요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낸 안치행 작곡가가 남진에게 선물했는데요. 과거 안 씨가 남진에게 곡을 써주기로 약속했는데 이번 신곡 제작에 참여하면서 39년 만에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합니다.